오늘 저녁 6시 40분쯤 광두시 북구 동림동의 한 아파트 단지 상가 미용실에서 불이 나 15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 광두시 노대동의 한 도로에서 30대 A 씨가 몰던 차량이 인근 식당으로 돌진했습니다. 사고 당시 식당에는 사람이 없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장성의 공장을 둔 대양판지 주식회사에서 노동조합 설립을 두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오늘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이 주도해서 세운 한국노총 소속 노동조합이 노조 설립 절차를 어긴 사실이 드러나 노동청이 직권 취소했지만 노조가 이의신청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며 노동청이 신속히 취소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노조는 노동청의 직권 취소 결정이 지나치다고 판단해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며 회사 측 주도로 노조가 설립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나주 혁신도시 부영골프장 부지의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한 행정 절차가 편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광주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 성명을 내고 나주시가 영산강 뉴욕환경청과 협의가 끝나지 않은 부실투성의 요약보고서만으로 전자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전자공청회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